9월 1일부터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어도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 서울시는 금방 떠난다며 장시간 차를 세우는 이른바 얌체온전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부슬 기자입니다. 9월 1일부터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우면 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에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계도 위주에 단속을 했으나 이를 악용해 장시간 차를 세워놓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는 2,1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 700여 명을 투입하고 고정식 CCTV 등을 이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부슬입니다.